JTBC 초청돼서 출연하면 얼굴 나올 텐데 그때부턴 캠키고 방송하는 건가요? 리액션 보고 싶어요? 이래도 리액션 보고 싶냐고요? 저는 이 자체가 싫다고요 뭔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얘네 둘한테 시선이 가야 될걸 여기에 시선이 가 있잖아 채팅창은 여기에 물론 띄우긴 띄우되 저는 이게 맘에 들지 않아요 재밌다고? 재미야 있겠지 근데 게임 보는 게임 보는 맛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재밌다고 하지 내가 직접 캠키잖아? 헤헤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채팅창이 막 이제 다같이 하이에나처럼 당장 그 얼굴 치우지 못해 당장 그 해맑은 당장 그 해맑은 지방이 치우지 못해 막 짓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막 웃고 있지 이때 한번 당시로 대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거에요